강릉 경포도립공원 해제지역에서의 건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이르면 6월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강릉시는 사천면 산대원리와 방동리, 안연동 등 517만 제곱미터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열람 공고와 의견 청취를 오는 24일까지 실시합니다. 강릉시는 개발 수요와 환경보존 요구를 조화롭게 반영해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등을 계획하고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 등을 신설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오는 3월 시의회 의견 청취와 4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르면 6월에 강원도가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